17과 종교 1.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 둘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1.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종교로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다. 2. 종교 간의 배려와 존중은 왜 필요할까?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종교는 개인에게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불교의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날과 양력 12월 25일을 기독교의 기념일인 성탄절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 둘교는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로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유 종교로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다. 2. 종교 간의 배려와 존중은 왜 필요할까? 3.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4. 종교는 개인에게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불교회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날과 양력 12월 25일을 기독교회 기념일인 성탄절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4. 요리소의 자리와 존중은 왜 필요할까? 아멘